VSFTPD 데몬의 주 황병 설정 파일인 vsftp.conf 파일에 대해 분석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vsftpd 컴프의 컴퓨터의 장점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그냥 yes, no로 한다는 거죠. yes, no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첫 번째, anonymous under by enable yes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익명 사용자를 허가할 거냐, 지금 yes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 사용자의 접속을 허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로컬 이내, 로컬은 유저에 대해서 생성한 리눅스 내부의 계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컬 사용자, 즉 일반 사용자도 허가 유무로 지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주석처리나 노로 설정하면 익명 사용자만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write of enable yes라고 되어 있죠. 이건 쓰기가 가능할 건지, 즉 파일이나 디렉토리 생성을 가능할 건지 하는 설정입니다. 당연히 write, enable, yes이기 때문에 생성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여기를 주석처리 한다거나 노로 바꾸게 되면 파일이나 디렉토리 생성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로컬 유마스크 있죠. 유마스크는 파일이나 디렉토리 생성 시에 부여되는 퍼미션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이것도 유마스크에 대해서 잘 모르치면 이제 앞부분에 파일 시스템 영역의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유니스마스터 1, 2급에서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02라는 거는 디렉토리인 경우에는 777에서 파일인 경우에는 66에서 빼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컬 유마스크 02 설정하면 파일인 경우에는 644, 디렉토리인 경우에는 755로 생성이 됩니다. 이거는 아마 앞부분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Anonymous 업로드 이네이블 예스죠. 그래서 익명 사용자가 업로드가 될지 안 될지 설정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주석처리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이게 버전에 따라 이거는 예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석처리가 되어 있을 텐데 그 주석처리가 되어 있으면 익명 사용자는 다운로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nonymous 업로드 이네이블 예스 되어있죠. 익명 사용자가 디렉토리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역시 이것도 기본적으로 주석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석처리가 되어 있어서 당연히 디렉토리 생성은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설정하시겠다면 No로 바꿔주시면 아, 주석 없애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dir 메시지 언더버 이네이블이죠. 디렉토리 메시지의 약자입니다. 특정 디렉토리 메시지, 그러니까 로그인 할 때 메시지를 뿌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접속 시에 메시지를 보여줄게 설정하는 거. 보통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에 점 메시지라는 파일을 만들고 그 안에 텍스를 넣어놓게 되면요. 로그인 할 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익명 사용자, Anonymous인 경우에는 이 Anonymous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가 VAR의 FTP 디렉토리거든요. 이 안에다가 점 메시지를 넣어놓으면 이 설정을 예스로 해주시고요. 이 디렉토리 안쪽에다 점 메시지를 만들어 주시면 접속할 때 메시지가 뿌려집니다.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엑스퍼로그 이네브리어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업다운, 업이나 다운로그를 기록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기록들을 기록할 건지 말 건지 당연히 FTP는 파일을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기록을 하셔야 되고 기본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관련 로그는 기본적으로 VR로그에 VSFTP.LOG 파일에 기록됩니다. 약간 버전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다 설명을 드리고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nnect From Port Underbar 20S죠. 그 FTP의 특징에서 하나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FTP 서버의 기본적인 포트가 21번이거든요. 자, 근데 굉장히 재미난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것들은 포트를 하나만 쓰는데 FTP는 포트를 두 개를 씁니다. FTP 20번, 보통 20번 이외에 다른 것들은 일단은 두 개를 쓰는데 20번이 FTP 데이터 포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방압력 관리자한테 기초가 잘 없으신 분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 관리자 같은 경우에 FTP 서버 열어주세요. 그러면 21번만 열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접속은 잘 됩니다. 접속해서 LS나 뭐 이런 것들 확인은 되는데 보통 FTP 명령어 같은 경우에 파일을 다운받을 때는 GET 그 다음에 업로드할 때는 푸시라는 명령어 쓰거든요. GET 푸시 안됩니다. 그런 건 왜 그러냐면 20번 포트를 열어야 되는데 20번 포트를 안 열었는 경우에는 접속은 되는데 전송이 안 되는 경우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FTP를 쓰겠다고 하면 포트를 두 개로 여셔야 됩니다. 20번, 21번. 그래서 데이터 포트를 20번을 쓰는 경우 예스토로. 기본적으로 20번을 씁니다. 물론 이게 액티브 모드냐 패시브 모드가 좀 다르긴 한데 전통적으로 FTP가 20번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포트 그 다음에 기본 제어 포트는 21번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천, 천지원어죠. 업로드 이에 쓰죠. 즉, 익명의 사용자가 업로드할 때 같이 소유권을 변경할 때 쓰는 겁니다. 이거는 아래 설정하고 같이 움직여야 돼요. 여기 보면 천지원의 유저네임하고 아이디를 적으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다 포세인을 적으면 임명의 사용자 접속에서 서버에다 파일을 업로드했다. 그러면 소유권이 자동으로 포세인이 바뀝니다. 이거 이제 연동해서 쓰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엑스포로그 엑스포로그는요. 그 특정 엑스포로그 파일로 해서 전통적으로 이제 그 FTP로그 파일이 VR로그 X4로그였거든요. 근데 VSFTP는 VR로그의 VSFTP로그를 쓰는데 엑스포로그 형태대로 바꿀 때 쓰는 그런 설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버전에 따로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엑스포로그 포맷 예스가 그 표준 포맷이 있습니다. 표준 포맷을 사용할 거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앞부분에 로그 분석에 보시면요. 네 그 엑스포로그의 표준 포맷 13개의 필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할 건지 아니면 VSFTP로그 포맷을 쓸 건지인데 VSFTP로그가 좀 직관적이면 되게 간단해요. 전통적인 건 마스키 모드냐 뭐 바이너리 모드냐 이런 거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통적으로 FTP 서버를 많이 쓰신 경우에는 전통적인 포맷을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냥 뭐 단순하게 어떤 파일을 주고받는지 좀 직관적으로 보겠다고 그러면 VSFTP로그 포맷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디 세션 하고 타임아웃이 있죠. 600초 하게 되면 타임아웃이 접속을 했는데 뭐 아무것도 안한다 600초 단임이기 때문에 꽤 길죠. 꽤 길어요. 한 10분 정도 있다가 안되면 서넷션을 끊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 과정 타임아웃은 120초 약 2분입니다. 2분. 즉 파일 전송한 순간 이제 데이터 전송이 멈춘 거에요. 그런 경우에는 2분 지나면 커넥션을 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너 같은 거 줄 수 있어요 처음 접속할 때 웰컴 투 여기 보면 브라 FTP 서버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기본적으로 주석 처리 됐는데 메세지를 뿌려 줄 수가 있구요 그 다음 CH-ROOT CH-ROOT가 CHANGE ROOT 라는 뜻입니다 CHANGE ROOT UNDERBAR LOCAL USER YES 라고 되어 있죠 즉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접속하면 홈 밑에 포세인 접속한 홈 밑에 포세인 이렇게 경로가 보이거든요 경로가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위 디렉토리 이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걸 예스로 설정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기 홈 디렉토리 접속해도 실제 확인 디렉토리가 슬래시로 표기가 돼요 즉 자기 홈 디렉토리 상위 디렉토리 이동을 막는 그런 설정이죠 보안상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자 그 다음에 CH-ROOT UNDERBAR ENABLE YES 라고 LIST UNDERBAR ENABLE YES 있죠 즉 이거는 이 CH-ROOT 사용할 사용자들을 지정할 때 그러니까 지정한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를 최상위 디렉토리를 지정할 때 사용할 항목으로 다음 지지자인 여기에 들은 거죠 여기에 등록된 사용자가 만 이 자기 홈 디렉토리를 최상위 디렉토리로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용자는 뭐 상위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등록된 사용자 한 줄에 하나씩 기입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기입한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상위 디렉토리 이동이 불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건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LS-RECURSE ENABLE UNDERBAR ENABLE YES죠 FTP 서버 접속에서 LS-R 옵션을 주게 되면 이 RE-RECURSTIVE 옵션이죠 하위 디렉토리, 보통 LS 하면 현재 디렉토리만 보이거든요 보통 LS-R 하면 하위 디렉토리가 있는 경우에 하위 디렉토리까지 검색해 달라는 건데 그거를 가능하게 할 건지 불가능하게 쯤 하는 그런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Listen YES죠 Listen YES는 IPv4 기반의 스탠더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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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대문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VSFTPD를요 TCP 래퍼 기반의 INETT, 보통은 XINETT라고 부르거든요 XINETT 기반으로 이렇게 보통은 INETT 모드 또는 XINETT 모드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동작시킬 때 쓰는 건데 Listen YES는 단독대문용으로 지정할 때 쓰는 건데 그 다음에 이건 IPv4 기반이고요 IPv6인 경우에는 IPv6s로 설정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팜에서 지난 영상에서 설명되었지만 팜에서 이 인증 관련 서비스를 다 제어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팜에서 호출한 이름이 뭐냐면 VSFTPD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저 리스트 이네이블이죠 유저 리스트 이네이블은 사용자가 직접 목록 파일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리스트 파일 언더바 하고 파일명을 지정하게 되면 사용자가 직접 복자적으로 그 접근 거부 파일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건데 굳이 이거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굳이 쓸 일이 별로 없는 게 어차피 거부 폭력 파일은 두 개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ETC 밑에 VSFTPD 밑에 FTPD 유저 쓰라는 파일하고 ETC 밑에 VSFTPD 밑에 유저 언더바 리스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도 본인이 만들어 쓰겠다고 하게 되면 여기 예스 하시고 밑에다가 유저 리스트 파일하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CP 래퍼 자 이것도 이 TCP 래퍼가요 원래는요 접근 제어가 없는 특히 이제 예전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iNet이나 XNet 서비스들은 그 단독 데몬들이 아니고 iNet 사용자가 어떤 FTP 요청했다가 FTP 데몬을 보통 일반적으로는 서비스들은요 미리 메모리에 상주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웹 서비스를 하겠다가 웹 데몬이 PS 명령 같은 걸 확인이 되도록 메모리에 상주해야 되는 거 뭐 DNS 메일 축 칠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PS 명령을 확인해서 메모리에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TCP 래퍼 그 TCP 래퍼는 보통 이제 어디랑 결합해서 iNetty 서비스니까 iNetty 지금 우리가 지금 iNetty라는 서비스가 전통적인 iNetty는 뭐 하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 10개의 데몬을 관리합니다 보통 자주 안 쓰는 거 10개의 데몬을 관리했다가 얘 혼자 램에 가 있어요 메모리에 상주하고 있어요 만약에 iNetty가 FTP 뭐 예전에 보통 텔렛 서버 이런 거 관리했거든요 그럼 원래 외부에서 텔렛을 쓰겠다고 하면 텔렛이 메모리에 상주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주 안쓰는데 메모리에 올라와 있으니까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는 거 그래서 iNetty라는 거는 뭐냐면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이런 서비스들을 얘가 통으로 관리하는 거고 얘 혼자 올라와요 그리고 어떤 사용자가 야 나 텔렛 접속할 거야 텔렛을 요청하면 만약에 사용자가 그 서버 관리자가 우리 내가 텔렛을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메모리에 텔렛을 상주시켜서 접속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 사용자가 나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램에서 메모리를 빼서 빼서 메모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게끔 하는 게 iNetty 서비스였어요 근데 이 iNetty 서비스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하게 올리고 내리는 건 가능한데 접근 제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IP는 차단해라 이 IP는 허가해라 그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이 iNetty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이 TCP 래퍼예요 TCP 래퍼가 TCP 서비스를 랩이 싸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겉으로 싸는 걸 랩이라고 보잖아요 이 TCP 래퍼가 이런 iNetty 서비스를 감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 제어를 했냐면 이 TCP 밑에 호스.allow라는 파일하고 이 TCP 밑에 호스. deny 물론 이 책에도 뒤에 이제 기타 보안 서비스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일을 이용해서 허가할 사용자는 여기에 등록하고 거부할 사용자는 여기에 등록을 해서 접근 제어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재미난 건 VSFTP도 특별하게 이게 제어하는 게 없기 때문에 TCP 래퍼 가지고 쓸 수 있어요 TCP 래퍼에서 이 IP를 차단해라 아이디는 자체적으로 차단이 가능합니다 FTP 유저 쓰라는 파일도 있고 유저 언더버 리스트라는 아이디는 쉽게 차단이 가능한데 IP 접근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파일 가지고 할 때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설정입니다 조금 어렵고 복잡한 설정도 있을 수 있는데 책에 또 설명 나오니까 그 부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션 언더버 서포트 yes 보통 우리가 접속한 내용들을 라스트 명령으로 확인하거든요 근데 라스트에 FTP 서비스는 안 보입니다 근데 이걸 등록을 해두면 세션 서포트 yes 하게 되면 라스트 명령은요 이것도 로그 분석 영역에서 보시면 아실 텐데 그 접속한 기록들을 VL 로그 WTNP에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게 바이너리라 캠 명령으로 VL 표면젓기 같은 걸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를 보는 명령이 라스트고요 이 라스트는 이 파일은 로그인에 성공한 사용자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이에요 요거는 가끔 로그 분석도 유닉스 마트의 단골 문제입니다 요건 뭐 1차 2차 시험 다 잘 나옵니다 그때 VS FTP 서비스도 같이 성공한 기록들을 이렇게 기록할 때 세션 서포트 yes 라고 적어 주시면 씁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아마 그 VS FTP는 없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서브 운영할 때 같이 관리를 하려고 요 옵션을 찾아서 제가 적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 맥스 클라이언트 50 되어있죠 요금은 최대 접속자를 50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맥스 퍼 IP 3이라고 되어있죠 즉 IP 주장 3개까지만 네 번째는 접속이 안 되도록 하는 요거는 네 그 한 IP 당 접속수를 제한할 때 쓰는 설정입니다 요런 설정들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VS FTP 설정하기 보죠 자 기본적으로는 네 수정 안 하셔도 돼요 특별히 그 다음에 띄우는 거는 시스템 CTL 이제 RPM 패키지 설치하셨기 때문에 시스템 CTL 스타트 VS FTP 하시면 되죠 점 서비스는 안 쓰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띄웠다 라고 하게 되면 네 시스템 CTL-L 스테이터스 하시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액티브도 있고 러닝 러닝은 메모리 상주한 겁니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 또는 이제 전동적으로는 우리가 PS 명령 확인했다고 말씀드렸죠 PSA UX 그래프 SF하면 여기 데몬 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정 바꾸시면 재시작하는 건 시스템 CTL 리스타트 VS FTPD 하시고요 푸팅 시 활성 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시스템 시트에 ENABLE VS FTPD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버 접속이요 이제 뭐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요거 책을 다 끝내고 네 실습하는 게 낫겠네요 자 접속하는 방법은요 네 그 로컬에서 FTP 명령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건 FTP 명령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안 됐을 겁니다 유인인스톨 FTP 명령을 까셔야 돼요 까셔서 이렇게 FTP 동작 로컬 로스트 해서 자기 자신이죠 그 동작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TP 명령이 없다 그러면 유인인스톨 FTP에서 까셔서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밑에 예제 그림 보시면 이제 FTP로컬스 명령에서 이렇게 ID 패스 접속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네임에 로컬스 시스템에 존재하는 ID 패스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로그인 로그인 석세스폴 떨어지죠 이런 거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루트에서 접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로컬스 루트로 접속이 맞춰지는데 뭐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면 그냥 루트로 접속하는 걸로 인정을 하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포세인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포세인 사용자가 로그인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패서드 입력을 하시고 패서드는 타이핑하는 게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FTP 프롬프트가 나온다는 거 뭐 이 책에는 보니까 그 FTP 이 서버 쪽이라 앞부분에 FTP 명령 목록이 있을 거거든요 한번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FTP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접속은 됐는데 접속은 됐는데 뭐 LSD라든지 뭐 FUT, GET 이런 게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 경우에는 이 SNS가 차단해서 SNS가 아까 뭐 그 뭐 쌈바 할 때 설명했지만 이 파일 전송하고 공유하는 이런 부분에서 SNS가 어지간하면 차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FTP 그 그 부분 관련된 SNS를 꺼 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GET IN POST, SET IN POST로 끄시는 거를 권장해 드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이론적인 거는 뭐 지금 다 설명을 드렸고요 차근차근 네 자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영상 끊고 네 영상 끊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